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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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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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들어가는 줄이 아니고 예약을 하기 위한 줄이었던 거야? 이 길었던 여정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계기가 1730명이 있는 거야, 내 앞에. 저도 종종류가 1730명이. 아니, 나 이거 들어가는 줄인 줄 알았는데? 93명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몇 시에 왔더라? 2시? 2시에 왔는데 벌써 4시가 다 되어봐요. 뭐야, 여기 완전 귀엽다. 너무 귀여워. 우와, 갖고 싶다. 헐,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만한 느낌의. 헐,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추를 모여줍니다. 후추에 반죽을 넣어준다. 후추에 올린 후추에 올려서 넣어준다. 후추를 썰어준다. 아 발베니 맛있다던데?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이거 아니에요? 아 발베니네 이거? 지금 이렇게 열정이 없었는데 연상이 다르네요 근데 저도 술을 잘 몰라서 발베니는 너무 많이 사서 알고 있어요 너무 웃겨 맥헬란? 맥헬란도 많이 들어봤어요 맥헬란 맥헬란도 많이 들어봤어요 꽁꽁 올려져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꽁꽁 올려줬어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긴데 진짜 어떻게 찍으셨어요? 아니 유리언니꺼가 최곤데? 사진은? 느껴지죠? 순간이 이게 진짜로 안썰리거든요 진짜 이걸로 써분도 잘 안썰리네 아이고 꼬마꼬치 못했는데 아 이게? 되게는 되네요 근데 이게 포크나 이런걸로 절대 안저릴거 같아요 갉아먹을게 똥 싸겠다 화이팅 화이팅 이 느낌 맞아요? 아 아 그래서 저녁 뭐 참을뉴어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